카야파스의 법정에 선 예수님 네, 지금 제가 녹음하고 있는데 천둥이 치고 비가 오는군요. 좀 소리가 들린다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카야파스는 반원형 단의 중앙에 있는 법정에 이미 앉아 있었고 산해들인의 구성원 약 7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공직자, 서기관, 장로들이 그들 양쪽에 앉거나 서 있었고 그 주위에는 많은 증인과 폭도들이 있었습니다. 경비병들이 단 아래, 입구, 주랑 아래, 그리고 행렬이 예상되는 문에까지 배치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끌려오는 예수님에게 광적으로 외치고 조롱하면서 서로 밀고 당기며 진흙을 던졌습니다. 그곳에서 폭도들은 분노를 자제하며 중얼거리고 속삭였습니다. 행렬은 오른쪽으로 돌아 법정을 향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지나가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개를 돌리지 않으신 채 사랑스럽게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카야파스는 예수님이 입구를 통과하기도 전에 그분에게 외쳤습니다. 그 자는 왔느냐? 하느님을 모독하는 자, 우리의 거룩한 밤을 더럽히는 그 자는 왔느냐? 안나스가 적은 죄목을 읽은 카야파스는 예수님을 향해 비난과 학대의 형용어를 쏟아냈고 곁에 서 있던 군인들과 가련한 놈들은 예수님을 이리저리 끌어당겼습니다. 그들은 손에 작은 쇠막대기를 들고 있었는데 그 중 일부는 끝에 예리한 꼬챙이가 달려있고 다른 일부는 배 모양의 혹이 달려있어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그분을 좌우로 몰아대며 대답하라, 입을 열어, 말 못해! 라고 외쳤습니다. 이 모든 일은 안나스보다도 훨씬 더 분노한 카야파스가 예수님께 소리치며 계속 질문을 던지는 동안에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는 침착하고 고통받으시며 눈을 아래로 향하고 그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가련한 놈들은 그분이 말씀하시도록 강요하면서 그분의 목과 옆구리를 두드리고 주먹으로 치며 막대기로 찔렀습니다. 게다가 한 잔인한 청년은 엄지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아랫입술을 그분의 치아에 누르며 물어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인들의 신문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뇌물에 매수된 민중의 격노한 외침과 화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속한 몇몇 예수님의 적들의 증언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전에 백번이나 대답하신 것을 모두 끄집어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그분이 마귀를 통하여 병을 고치고 악귀를 쫓아 냈다고 말했으며 그가 안식일을 범하고 규정된 금식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것 그가 백성을 선동하여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이오 음란한 세대라 칭했다는 것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다는 것 그리고 이교도 세리, 죄인, 평판이 나쁜 여자들과 어울렸다는 것 많은 추종자들과 함께 두루 다니시며 자신을 왕과 선지자로 또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로 나타내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계속해서 그분의 왕국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것이었고 더욱더 나아가서는 그분이 이혼의 자유를 공격했고 예루살렘의 화를 불렀으며 스스로를 생명의 빵이라 칭하면서 누구든지 그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들어보지도 못한 교리를 생산해 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분의 모든 말씀과 가르침과 비유는 변형되고 왜곡되었으며 모욕과 분노의 말과 뒤섞여서 범죄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증인들은 서로 반박하고 싸우며 갈팡질팡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한 사람은 그는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은 아니요 그는 그렇게 가장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선포하려고 하자 그는 도망쳤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 중 한 사람이 그는 자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소리쳤고 다른 누군가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자신을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그가 아버지 뜻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분이 고쳐주신 사람이 다시 병에 걸렸으므로 그분의 치유능력이 마술의 효과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로 마법에 관한 혐의로 그분에 대해 많은 고발이 접수되었고 많은 증인이 나왔습니다 베사이다 모세에서 치료한 사건이 왜곡되어 다루어졌고 거짓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한때 예수께서 이혼 문제로 논쟁을 벌였던 세포리스의 바리세인들은 이제 그분이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그분이 제자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라사렛의 청년은 앞으로 나서서 예수님의 불리한 증언을 할 만큼 천박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성전에서 무죄로 풀어주며 바리세인들에게 죄를 씌운 것과 그 밖의 많은 일에 대해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에게도 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증인들의 무리는 증언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 앞으로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서로 격렬하게 다루는 동안 가야파스와 몇몇 모사들은 그분을 조롱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대는 왕이냐 너의 능력을 보여주어라 내가 올리브 동산에서 말한 천사 군단을 불러보아라 너는 과부와 단순한 사람들에게서 받은 돈을 어디에 숨겼느냐 너는 모든 재산을 낭비했는데 그것으로 무엇을 했는지 보여줄 수 있느냐 대답해라 말해라 이제 내가 재판관들 앞에서 말해야 하니 덩어리가 되었구나 등등 오직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그분은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더 오래 살 수 있었습니다 일부 사악한 증인들은 주님을 사생하라고 선언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말로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성전의 경건한 동정녀였으며 우리는 하느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남자와 한 그녀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증인들 사이에 뜨거운 논쟁이 뒤따랐습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고 정죄했습니다 사실 나는 요셉과 안나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자주 예수님을 위해 제사를 드렸지만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후에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파스카양 이외에는 성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가 율법을 어기고 전날에 파스카양을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증언은 사악한 군중으로부터 새로운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증인들이 너무도 당황해하고 서로 모순되어 있었기 때문에 카야파스와 소집된 보좌관들은 예수에 대한 죄목 중 어느 것도 입증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니코데모와 아리마데아의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 만찬실에서 파스카양을 먹도록 허락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카야파스 앞에서 그들은 고대 관습에 따라 갈릴리 사람들은 다른 유대인들보다 하루 먼저 파스칼을 먹는 것이 허용되었다는 것을 문서에서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속한 사람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의식에 관련된 다른 모든 것이 주의 깊게 지켜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마지막 주장은 증인들을 크게 어리둥절하게 했으며 니코데모가 기록을 가져오도록 사람을 보내 갈릴리 사람들의 권리가 포함된 구절을 지적하자 예수님의 적들은 특별히 격분했습니다 니코데모가 공의회 의원들이 너무도 명백한 편견으로 시작된 재판을 주제하도록 부름을 받고 그토록 급하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 크게 후회할 것이라고 말하자 그에 대한 파리세인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파리세인들은 니코데모를 노엽게 쳐다보았고 오만함으로 천박한 증인들에게 황급히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부끄럽고 왜곡되고 거짓된 많은 증거를 제시한 후 마침내 두 증인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예수가 손으로 지은 성전을 파괴하고 사흘 만에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카야바는 이제 완전히 화가 났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가해진 학대, 증인들의 모순된 진술, 피고인의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침묵하는 인내가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깊은 인상을 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많은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웠고 약 10명의 군인들은 감명을 받아 법정을 나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지나면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 예수가 그처럼 부끄러운 대우를 받으면서도 침묵하는 것이 가슴 아픕니다 땅이 그분의 핍박자들을 산채로 삼키지 않은 것이 기이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말해 주겠소 그러나 두 사도는 군인들을 믿지 않았거나 그들이나 구경꾼들이 그들을 예수의 제자로 인식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슬프게도 일반적인 말로 대답했습니다 진리가 당신을 부르면 그것을 따르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알아서 해결될 것입니다 이에 이 사람들은 카야파스의 집 바깥들을 나와 급히 성읍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 예루살렘 남쪽 방향으로 시온산의 다른 편에 있는 동굴로 안내되었는데 여기에서 그들은 처음에 놀라서 도망쳐 숨어있던 몇몇 사도들을 만났습니다 격분한 카야파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께 몇 걸음 내려가 말했습니다 너에 대한 이 증언에 대해 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느냐 그러자 궁수들이 우리 주님의 머리카락을 잡고 머리를 뒤로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그분의 턱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시선은 여전히 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카야파스는 화를 내며 손을 들고 분노에 가득 찬 어조로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느님께 맹세코 간청하니 그대가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인지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웅성거리는 군중 위에 엄숙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느님에게서 새로운 힘을 받은 예수님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장엄한 모든 사람의 마음을 경외감으로 사로잡는 음성 곧 영원한 말씀의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다 너의 말이 옳다 내가 너에게 이루느니 곧 인자가 하느님의 권능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나는 그분에게서 빛이 비추는 것을 보았으며 그분 위에 하늘이 열리고 형언할 수 없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이 보였습니다 나는 천사들을 보았고 의인들의 기도가 예수님을 위해 울며 간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나는 아버지와 예수님이 동시에 이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은 신성을 보았습니다 내가 고난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자비로움으로 나의 아들 안에서 육신을 입었으니 이는 사람의 아들로 하여금 고난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는 의로우니 보라 그가 이 사람들의 죄 곧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노라 나는 카야파스의 밑에서 지옥의 시면 전체가 입을 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옥은 불길한 불덩어리 구로 공포스러운 형체들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카야파스가 그 위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얇은 껍질로 그것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마귀의 분노로 스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카야파스는 지옥에서 영감을 받은 듯이 그의 장엄한 망토의 옷자락을 잡고 칼로 자르며 씩씩거리는 소리와 함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가 신성모독을 저질렀도다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하겠느냐 보라 이제 그대들은 신성모독을 들었는데 무엇을 더 생각하느냐 이 말에 온 회중이 일어서며 무서운 소리로 외쳤습니다 요한은 깊은 애정으로 성모 마리아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무서운 소식이 어떤 적에 의해 갑자기 그녀에게 전달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성소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제가 왜 가는지 잘 아시지요 라는 뜻을 전하며 마치 예수님께서 친히 보내신 것처럼 축복받은 동정녀를 찾기 위해 재판장에서 서둘러 나왔습니다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베드로는 피로한 육체 때문에 다가오는 아침의 쌀쌀함을 예리하게 느끼며 자신의 깊은 고뇌를 최대한 숨기고 아티륨에서 불쌍한 천박한 사람들이 모여 몸을 따뜻하게 하고 있는 불에 다가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주님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